우리 소풍 갈 때 기억이 남는 것이 소풍 갈 때 가면 달인 선생님 같은 거 뭐 이렇게 점심을 쌓아야 되잖아요. 이런 거 맛있는 거 쌓아야 하고 또 소풍 갈 때 가면 뒤에 부모님이 오시고 또 뒤에 맛있는 게 먹는 거 아예 씨 깨끼 통 가진 사람들. 아 진짜요? 콩사탕, 콩선. 그때 쭉 따라옵니다. 그게 올해 한참 기억이 남네요. 지금도 기억이 남네요. 그렇습니다. 그때 그 시절 소풍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함께 떠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선동하는 소풍이 왔습니다. 늘어나도록 따사로운 햇살이 꽃봉을 타고 터뜨리면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고궁이나 명승지로 봄맞이 소풍을 갑니다. 따스한 바람이 온몸을 간지리는 어느 봄날. 어린이들이 즐거운 소풍길에 나섰습니다. 아 신났다 신났어. 재밌겠다. 오 타줘. 타줘. 전국 복곳의 학교에서는 경치 좋은 글판에 털을 잡고 소풍놀이에 한창이었는데 특히 선생님들과 함께 포크댄스를 추는 등 흥겨운 시간을 보내며 사재간의 정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게임 중 토끼와 거북이로 편장한 놀이는 아이들 모두 즐거워하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한편 농촌 마을의 아이들도 봄 소풍에 나섰는데 이곳 역시 흥겨운 춤을 즐겼습니다. 사늘을 사늘을. 밭으로 간다니까. 아이들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입니다. 농번기를 맞아 이웃 마을의 바쁜 일손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돕기도 했습니다. 어린이는 나라와 결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소중하게 여겨서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키우는 것은 모든 어른과 사회의 책임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나라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전국에서 베풀어졌습니다. 어린이 잔치가 베풀어져 귀엽은 어린이 대표가 하늘의 용사들을 사열하는 등 동심에 부푼 꿈을 아로세게 주었습니다. 5월 5일 제55회 어린이나라를 맞이해서 서울 효창운동장에서는 경축 대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이날의 잔치는 어린이들이 힘차게 자라, 열심히 공부하며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줄 줄 아는 착하고 올바른 정치를 잔치해달라는 뜻에서 베풀어진 잔치였습니다. 한편 장경원에는 어린이 헌장비가 세워져 이 나라 서울시내 어린이 대표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을 올렸습니다. 또한 선행아동 표창식도 베풀어졌는데 착한 45명이 명예로운 상을 받았습니다. 표창장보다 부상이 뭘지 상당히 궁금했죠.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소풍길을 나선 가족 관광객들도 늘었습니다. 정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소풍의 인기 코스는 단연 동물환. 아이들은 이곳에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재미난 구경과 함께 맛깔스런 음식은 몸과 마음을 든드리 채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렇듯 모두가 즐거운 소풍. 그렇기에 우리가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습니다. 가끔 이런 소풍길에서 아름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맛을 든드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꽃은 다 함께 보고 즐겨야 할 생명입니다. 우리 조상의 얼에 담긴 값진 문화재를 내 몸처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장소에서는 술과 담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는 시끄럽게 악기를 연주하거나 큰 소리의 고성 반가를 자제해야 합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기본 예인이고 그것은 아직도 문제더라고요. 우리 모두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 더 생겼잖아요. 흡연금. 우리 모두에게 즐겁고 행복한 추억으로 남겨진 그때의 그 시절 봄 소풍날의 기억. 시대가 변했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봄이 오면 소풍을 떠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대한뉴스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